자 앞서서 총평과 함께 여러 학습 방향 그리고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항 해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손글씨 해설지를 모두 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푸는 그런 상황 그러려면 풀이법이 아니고요. 뇌가 작동해야 됩니다. 중무장이 된 상태이어야 한답니다. 자 공교롭게도 주요 문항을 먼저 뽑아 놓은 것이 2번 4번 7번 19번 20번이 모두 역학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공교로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 기. 역시 이것도 기입니다. 특산대사이로는 관성기준 기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먼저 기의 분석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기에 대한 분석 들어갈 때 이제 힘의 체크 들어가죠. 작용점 관리 잘 하십시오.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다면 반드시 받는 쪽에 작용점을 찍으시고 그 받는 쪽이라는 것은 기 내부의 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이 괜히 복잡하지만 드론과 상자가 연결되어서 정지했다고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힘의 압력이 제로라는 평형을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외력들의 힘의 평형이냐. 기회를 들어갈 때는 항상 전체의 기회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상자를 당기는 힘. 그럼 상자만의 기회로 쳐들어가라는 것이고 뭐가 드론을? 그럼 드론만의 기회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는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의 기회를 보세요. 자 이렇게 드론과 상자를 하나의 기회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작용점 찍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뽑아서 쓰겠습니다. 자 뽑아서 먼저 드론의 중력이 있죠. 자 이건 누가 누굴 당기는 거예요? 지구가 드론을. 그죠? 하지만 드론 상자 개입니다. 또 상자의 중력도 있죠. 지구가 상자를 당기는. 즉 지구가 드론과 상자를 당기는 중력이 합이 되겠죠. 자 이것은 문제 스몰엄이 좋기 때문에. 자 mg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힘의 압력이 제로니까 분명 위로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힘이 있어야 돼? 바로 공기가 이 드론 상자 길을 위로 밀어내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두 힘의 합이 이것과 어떻다? 같다. 이걸 얘기한답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뭐가 상자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상자만의 기회로 쳐들어가세요. 자 이제 상자만의 기회를 보겠습니다. 자 뽑아서 쓸게요. 여기다 써야 되지만 보기 좋게 하려고요. 하지만 의식은 분명히 상자 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봐라. 아까 이거 얘기할 때 왜 드론이 상자 당기는 힘이나 상자 드론 당기는 힘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전체의 기회를 받기 때문에 내부력이란 의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전체의 기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자만의 길을 보니까 일단 지구가 상자를 당기는 힘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상자의 기회 외부에서 이제 이 줄의 힘이 바로 외력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줄이 혹은 드론이 상자를 위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둘의 크기 어떻다? 같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드론이 상자를 당기는 힘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힘의 표현됐습니다. 이제 드론만의 기회로 쳐들어가야 되죠. 자 드론만의 기회를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드론만의 기회야 이제는. 자 이거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먼저 드론의 중력이 있죠. 지구가 드론을 당기는 힘이 있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기회의 외부에서 보니까 실이 드론을 줄이 드론을 혹은 상자가 드론을 당기겠죠. 그래서 결국 상자가 드론을 당기는 힘이 있는데 상자가 드론을 보니까 어때요? 결국 아까 이게 뭐였냐면 이 상자계 외부계가 당겼던 이 힘이 있는데 그것이 드론계의 입장에서는 다시 외부계가 당기는 힘이 드론계에게는 외력이 되는 거죠. 즉 이 힘과 이 힘은 상호적 관계의 작용 반작용인데 기회의 분석에 있어서 드론계에게는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드론에게 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명히 둘의 합의 크기만큼 위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공기가 드론을 미는 힘이 있겠죠? 자 이 힘의 크기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걸 얘기한답니다. 자 크기를 확인해 보니까 자 이게 mz였고 크기가 어때? 둘이 똑같죠? 아 그러니까 이 크기가 바로 뭐랑 크기가 똑같다? mz랑 똑같다. 둘의 합이 갑시다. 둘의 합이 갑시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 쉽다라고 가볍게 취급하신 분들 그림 자체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작용점 관리만 잘해도 힘 분석은 다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워낙 에피콜 MA 중딩 때부터 거기다 대입 그거 뭐하러 산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딩 때 그냥 점 찍는 거 작용점 찍는 거만 주의차 연습해놔도 지금 우리가 힘의 분석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분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